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크업으로 예약해주셨죠? 오늘 고객님 메이크업 담당할 미니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금 메이크업은 어디까지 하고 오신 거예요? 그냥 기초만 바르고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제가 그러면 기초부터 다시 발라드리고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우선 지금 앞머리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집게로 살짝 앞머리 고정 좀 시켜드릴게요. 최대한 앞머리 갈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쓸어서 집게로 한 번에 집어드릴게요. 반대쪽도 살짝 넘겨서 반대쪽도 살짝 넘겨서 그냥 흙으로 해 주고요. 그럼 제가 옆머리가 다 쓰잖아요. 그러면 옆머리와 함께 갈라지지 않도록 네, 되셨구요. 그러면 제가 고객님 피부결을 살짝 만져보니까 지금 상태가 조금 많이 건조하시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좀 빠르게 수분 공급할 수 있도록 팩을 한 5분 정도만 잠깐 하고 있을게요. 네, 잠시만요. 마스크팩 붙여드릴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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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팩 붙여놓고 이 상태로 잠시만 계실게요. 이제 팩 떼드릴게요. 이따가 앞머리 정리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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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피부가 너무 건조하신 상태라서 이렇게 팩을 안하고 시작을 하면 오늘 메이크업이 다 뜰 것 같았거든요? 밀리고 화장이 잘 안먹을 것 같아서 팩을 좀 해봤어요. 지금 많이 촉촉해지셨으니까 이 상태에서 스킨케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눈으로 얼굴 닦아드릴게요. 눈으로 얼굴을 다 뜬 것 같네요. 눈으로 얼굴을 가볍게 해주세요. 눈으로 얼굴을 가볍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게 선크림이랑 로션 합쳐져 있는 건데요. 오늘 이걸로 발라드릴게요. 오늘 수분팩을 하셨기 때문에 기초 제품을 좀 많이 바르면 살짝 밀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약식으로 바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파운데이션 발라드릴 거예요. 고객님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이고요. 오늘 메이크업 받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벚꽃보러 가시는구나.. 그럼 데이트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더 평소보다 살짝 화사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음.. 네 그러면 좀 더 화사해 보일 수 있게 오늘 피부 표현 예쁘게 해드릴게요. 봄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예쁘게 오늘 해드릴게요. 자 이거 물먹인 퍼프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피부 표현을 조금 촉촉하게 보이도록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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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모든 게 다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썹 그려드릴 건데 눈썹에 숱이 거의 없으셔서 그려서 좀 많이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머리색이 밝은 갈색이시니까 갈색으로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원하는 눈썹 모양이 있으세요? 그냥 어울리게? 그러면 살짝 이렇게 고객님 얼굴에 어울리게 깔끔한 인상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자 라인으로 오늘 그렇게 그려볼게요. 그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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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드릴 건데 속눈썹이 워낙에 기셔서 따로 속눈썹을 붙이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마스카라로 그냥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살짝 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카라 해드릴게요. 마스카라 칠해드릴게요. 마스카라 칠해드릴게요. 제가 눈 살 찜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드릴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제 아이라인 그려 드릴게요. 슥슥슥슥슥슥슥 위에다가 라인을 살짝 더 입혀서 반대쪽도요. 슥슥슥슥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슥슥슥 이렇게 해서 라인을 살짝 찍어낼게요. 너무 심해지지 않게. 이제 섀도우 해드릴건데 음.. 봄이니까 핑크핑크한 섀도우로 살짝 찍어 주셔서 티티를 해줘요. rov니 pytor 가 negatively 아..아무래도 하이라이닝이 살짝 번진 것 같아서 조금 지우고 다시 그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이건 아이아몬드가 아이아몬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핑크 섀도우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펜슬로 살짝 아이라인 수정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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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고 속눈썹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이제 펜슬로 살짝 올려서 펜슬로 살짝 올려서 펜슬로 살짝 올려주세요. 이쪽은 계속 가루날림이 살짝 있네요. 이제 코에 쉐딩을 좀 넣어드릴거에요. 자 살짝 원래 코가 콧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살짝만 명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손가락으로 블렌딩 좀 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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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진하게 돼서 잘 좀 지울게요. 이렇게 놓고 손가락으로 블렌딩 좀 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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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턱에다가 살짝 쉐딩 넣어드릴건데, 이 제품 유명하죠? 이 제품을 이용해서 쉐딩 얼굴의 전체삭으로 살짝만 넣어드릴게요. 음영감 줄 수 있도록. 얼굴이 특별히 음영에 필요없는 얼굴형이라서 살짝 쓸어만 내릴게요. 이제 목맞에 이런 화사한 메이크업 할때는 사실 쉐딩을 크게 안 넣는게 더 화사하고 예뻐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핑크 섀도우에 어울려요. 이제 핑크 블러셔로 발라드릴게요. 봄이니까 아무래도 핑크 제품들이 잘 어울려요. 그냥 귀엽게 둥글둥글하게 발라드릴게요. 워낙에 인상이 조금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상이셔서 그냥 기본적으로 둥글둥글하게 발라드리면 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블러셔 발라드릴게요. 블러셔 발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콧존등에 귀엽게 포인트로 턱 끝에도 살짝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얼굴이 화사해 보이거든요. 되셨고 이제 메이크업 유분기 잡아주려고 파우더 살짝만 덧바를게요 요즘같은 봄에는 좀 이런 뽀송뽀송한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약간 유분기를 잡아주는게 더 예뻐요 화사하고 먼저 그리고 그리고 약간의 눈을 찍어줍니다 약간 하이라이터 코에다가 살짝 넣어드릴게요 눈두덩이도 살짝만 좋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입술도 핑크톤으로 발라드려볼게요 이 제품 오늘 발라드릴거에요 립스틱 발라드릴게요 발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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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입술까지 살짝 그라데이션 넣어서 마무리 되셨어요. 어떠세요? 오늘 화사하게 봄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해드렸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거든요? 화사하게. 오늘 사진 찍으시면 굉장히 잘 나오실 거예요. 네 머리카락 찝어놓은 거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제 하자. 자, 이제 하자. 자, 이제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굉장히 귀여운 잡피뱅을 하셨네요. 눈썹이 살짝 보이는 이런 스타일.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잘 어울리신다. 귀여우세요? 잠놀이가 많으시네요. 네. 네, 모두 마무리 되셨어요. 머리 정리까지 완벽하게 되셨구요. 오늘 벚꽃 보러 가셔서 사진 예쁘게 남기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